지난 1일 영등포 제1체육센터에서 지역 농구 동호인들의 꿈의 무대인 제11회 영등포구협회장배 농구대회가 열렸습니다.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일 일반부 예선을 거쳐 오는 15일 결선이 진행되며 지역 동고, 동호회 등 모두 12개 팀이 참여했습니다. 신창용 영등포구 농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참여한 모든 팀들이 즐겁게 대회를 치르고 다치는 곳 없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